얘들아 우리 먼저 세영수산에 먼저 가야 돼 여기가 맞아? 이쪽 저기 있다! 세영수산! 세영수산인데? 내가 봤는데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테마트 지나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세영수산이 어디 있는지 혹시 혹시 여기에서 세영수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여기서 100m 정도 가면 100m 정도 가서 다회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세영수산은 이제 100km쯤 가면 100km 기다려 우리 좀 더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좀 가야 돼 이쪽으로 좀 가야 돼 세영수산 가려 기다려 멈춰봐 이쪽인가 이쪽인가 4회전으로 가렸으니까 아! 우리는 100m이다! 아! 우리가 넘었어! 잠깐만 잠깐만 여기요! 혹시 세영수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이쪽! 이쪽이다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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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갈치 살 수 있어요? 갈치 살 수 있어요? 갈치 살 수 있어요? 2만원? 네! 10개 주세요! 네! 그럼 방어회는 있어요? 네! 방어회 네! 방어회 있습니다! 그러면 2개만 주세요! 야! 어쨌든 돈 다 꺼내 얘들아! 없어! 가방 어디 갔어? 철다! 놔둬 놔둬 놔둬! 아 이제 됐어 이제 성공이야 사장님야 아무도 맞아 얘들아! 아 잘 됐다 아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요? 동물무센터에서 김치 양파 무 이거 사자 물고기 산다고 했어 저 여기 물고기 여기 물고기 싸는 거 맞나요? 응? 근데 이거 만져봐 물고기 좀 주세요 뭐냐면 물고기 제일 긴 거 긴 거 그냥 저 길쭉한 거 하나만 드세요 길쭉한 거는 너네 못 가져가면 왜요? 너네 버천 가져가자 그냥 뭐 봉투에 담아서 그러니까 제발 네 그러니까 이거 몇만 원이에요 아 몇만 원 자동차게 누가 돈 먹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봉투 싸주세요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져가 아니 아니 왜 여기 지금 여행 갔다 왔어요. 어디? 여기 제주도잖아. 안녕하세요. 너는 어디라? 제가 한국에 있어요. 저는 한국에서 오늘 비행기 타고 왔죠. 어디서? 한국, 서울! 서울에서? 그럼 반가워요. 여기 빨간 게 뭐예요? 이거 삼성 닫혀. 삼성은 배를 타서. 안 눈이 계세요. 응, 알았어요. 음식. stesso 형은 배민으로 가는실 네네! 물이야! 완전 슈음짱이에요. 수영이죠 너가 한 번 수영할까? 어 나는 여기 재밌는 거 수영할 수 있어 준수야 빨리 가자 제발 하지마 아멘 아 아